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리아 빌리뽀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돼, 덜어는 세레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누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시대신 하나님, 오늘도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에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사는 평생 동안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하게 또한 깊게 주의 성령과의 교제함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매일매일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또한 주와 함께 사는 신앙의 길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랄지라도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들과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허락되어지고 2000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조차 그리스도의 교회라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억 명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을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자들이 65억이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런 숫자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느껴지는 것이 없으신지요? 한숨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지금 막상 주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65억이라 하는 숫자로서 65억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한 명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인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마치 쓰레기처럼 모여져서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주의 중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의식을 매일 가지지 않는다면 종이라면서도 종으로의 감각이 둔해지고 말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실로 이 종은 신뢰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영혼조차 그 구원을 맡길 수가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내 집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이 그런 상태가 되어도 몇 년이고 몇 년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차피 말해봤자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진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타올라야 합니다. 한탄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철회하면서라도 기도하고 제가 일본에서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1년에 한 번 한국으로 귀국하여 만날까 말까 순조롭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었고 3년 만에 만난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유계가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 간다 하면서 연루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구원을 생각하면 얼굴을 보는 것이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8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89세 어머니는 80 넘기시고 83세 정도 되셨을 때 소천하셨는데 그 전까지요 70을 넘기고 80이 가까워지고 만나러 갈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면 정말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가서 피곤하다고 자고 있다가 이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이것을 생각하곤 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하거나 육체의 한계가 와서 자연스레 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새벽 4시까지 그때에도 기도를 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아침이 되자 또 병문 안을 갔는데요. 잠시 잠든 사이에 죽해서 이와 같은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의 서류에 사인을 한 뒤 그 접수처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저에게 주면서 시간 없으니 빨리 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가서를 주신 겁니다. 가서 구원하라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그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 꿈을 끈 그날 이와 같이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해두지 않으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니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지 않으시면 또한 전도에 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도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자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지 않으면 한 번 태어나기만 한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깨닫기란 죽을 때까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조차 65억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주의 중들은 한숨을 쉬는 것은 당연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와 같은 마음에 가슴 아파야 합니다. 만일 그와 같은 자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손 내 발이 잘라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손 자기 발이 잘라지는데 만지던 것만으로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솜으로 손수건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겠지요? 자기 손발이 잘려나가도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며 자기 부모 형제가 불 속에 던져지고 있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너무 큰 겁니다 이것은 자칭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깨달으신 분들만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짜여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75억 중 65억 정도의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게 인구의 10억 정도는 믿노라라고는 하지만 그 10억의 대부분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믿음에 담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5억도 안 될지 모릅니다 당장 주께서 지금 심판하신다고 하신다면 2, 3억 정도 구원받아도 좋은 편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상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이 실현되어진 결과가 지금 크리스찬의 숫자이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아무 말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이 이르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조차 극히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만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서 아는지 문제가 너무 커도 너무 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먼저는 자기의 약속에 대한 바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한 올바른 믿음 생활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거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안됐다면 안됐다면 앞으로 몇백년 몇천년 지나면 그제서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때 지금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함께 곤란함 함께 그래도 산다면 그나마 낫겠는데 사람들은 연이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실상은 주먹밥 하나로 허기를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우리는 죽어가는 멸망에 이르는 아직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 위에 있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당신께서 홀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종이라 택감받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주께서 이르신 구원의 길을 향한 모든 사명을 세상에 있는 크리시안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크리시안들이 마치 예수님인 것 마냥 예수님은 아니죠 물론 그러나 마치 예수님인 것 마냥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이름까지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발설하지 않죠 자기 이름이 타인에게 도용되는 일이 있으면 안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그 당신의 이름과 함께하는 권세까지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명찰을 어떻게 달아야 할까요 나는 크리시안입니다 라고 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름을 쓰고 이꼬르 크리시안 혹은 크리시안 누구누구 암흑에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명함입니다 명찰이지요 명함에 어느 누구누구 암흑의 목사라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암흑의 회장 무슨 무슨 회장 무슨 무슨 협회 회장 무슨 무슨 학교 박학 박사 아니 왜 정치학 박사 프로필까지 명함에 써 넣을까요 목사가 아직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입을 벌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그분은 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신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의 세상에서는 느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천국에 갔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천국의 상속권을 손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믿음조차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안 그분이 구원주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에 드러내진 형상이라는 것 화신이시라는 것 하나님 바로 당신이시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것은 하늘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지혜, 지식, 능력으로 이와 같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너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것이 비밀스럽죠 비밀과 같죠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그 종교들은 전부 사람들이 이런저런 국립 끝에 생각해는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신들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죠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사람들이 원하여 생각하고 만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게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은 유일한 가르침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와주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주시고 스스로를 소개해주시고 스스로를 가르쳐주신 유일한 종교 진실로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할 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내서는 우상승배처럼 하는 뭐죠 우리는 모처럼 신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부 말씀 1절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인식 지식 이것 이것을 토대로 한 고백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비로소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가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은혜인 거죠 사람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노력하여도 다를 수 없는 부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며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거저받게 된 예수님의 이름이 약속되어진 채로 상상을 초월하는 원대한 것으로 영원한데요 먼저 이 세상과 세상에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 강력한 교회 강력한 하느님의 사람들이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혹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혹은 설령 개인적으로는 깨달았다 할지라도 대항할 수 없어서 질 수밖에 없었던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약속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세상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사탄을 이기어야만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며 세상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읽은 부분 말씀 1절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의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그 이외에는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를 들으면 10을 깨닫는 이 이야기는 일본의 속담에도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반대로 갑니다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의심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을 전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아야 할 터인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의심하는 크리스찬들만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미 이해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 숫자를 늘려야만 할 터인데 늘리기는 커녕 커녕 의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렇지만 경건한 크리스찬들을 방해하거나 사탄이 좋아하는 이름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에게 승리해야 할 터인데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신앙 고백을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세주가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람이 연약함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평생 노력하여도 노력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임해야 할 것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단 1절 2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엽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곳에도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전달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열심히 상고하면서 북상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이라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자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으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며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 느껴도 구하는 자는 느낍니다 그 후에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당신의 열쇠를 저에게 맡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심하심 누구누구야 그래서 제가 네 했더니 이런 저런 것을 사서 집에 가져다 놓아라 혹은 집에 좀 청소 좀 해줄래 라고 이렇게 자주 당신의 집 열쇠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선생님 집에 제자를 보내어서 제자 보고 이런 저런 일을 하라 라고 하면서 열쇠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열쇠를 맡았을 때 기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스승의 열쇠를 제가 맡았습니다 먼저 제가 느낀 것은 선생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열쇠를 집 열쇠를 나에게 맡기시다니 그 다른 것도 아닌 당신의 집을 먼저 제가 나쁜 학생으로 선생님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반증이지요 선생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6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찌 선생님은 나를 신뢰하셨을까 이런 좀 묘한 분위기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때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선생님이 집으로 좀 와라 혹은 우리 집에 가서 뭐 좀 해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에도 마치 저의 스승님이 저의 어머니인 것 마냥 저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했었던 일본어 제가 공부했었던 일본어과의 학과장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여성 교수님이셨는데 여교수님이셨는데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하셨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오직 저만 부를 때에는 무언가 태큼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열쇠 혹은 스승의 지갑 지갑을 맡기시면서 예 제자야 무엇을 사와라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지갑 자체를 맡기실 때도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이런저런 많은 게 그 안에 들어있지요 신용카드도 있을 것이며 하나 꺼내도 될까 자 만일 이 학생이 이것을 훔쳐갈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에게 맡기지 않으셨겠죠 지갑을 열면 개인정보 신상카드 크레딧 카드 다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저의 아버지도요 저에게 지갑을 아버지가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들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실 타인인 관계인데 집 열쇠를 맡기거나 지갑을 맡기실 때 저도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선생님은 아마 별 생각 없이 맡기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제 간의 관계 이 신뢰감 그리고 스승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은 무언가 우쭐한 기분이 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맡았으면 그것이 크레딧 카드이건 지갑이건 열쇠이건 사실 내가 지금 맡았다면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죠 죄건 죄가 아니건 나에게 맡긴 것이니 내 의지로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 좋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라도 자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만행을 뺄 것인지 즉 이것도 자기 지유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솔직하게 선생님이 명안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지유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여라 자유롭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틀립니까? 틀립니까? 코피한 열쇠를 할지라도 혹은 진짜 열쇠를 할지라도 어찌됐건 집 열쇠를 맡겼다 라고 하면 그 맡은 열쇠를 가지고 그 집을 열 수도 있으며 그 집을 닫을 수도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열쇠가 문 잠그라고 있겠습니까? 열고 자유롭게 출입하라 자유롭게 왕래하라 천국의 연장선에 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걸까요?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열어서 천국과 늘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장선에 서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자로 살라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 예수의 이름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탄처럼 하나님의 보좌만을 보좌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며 천군 천사에게조차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주십니다 신앙 고백을 사람 중에 처음으로 고백하였던 베드로라 하는 제자에게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진실로 이 땅에 사람으로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의 운명의 길을 마치 밭이 있는데 딱딱한 밭이 있어서 그것을 낫으로 밭을 뒤 갈아엎는 것과 같은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이야기이며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왕족 출신이 아니었죠 그는 목자의 아들이었으며 더더군다나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베드레헴의 시골 출신 시골이라는 동네에서 그저 양을 치는 목자의 집에서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나면서부터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해성과 같이 나타나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의 자리는 견고하며 길었으며 주께서 그렇게 그를 세우셨기에 다윗이라고 말하면 먼저 강력한 왕 이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군 할렐루야 할렐루야 게다가 그와 함께 나란히 설 수 있을 만한 어깨를 견줄 만한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에 그 정도의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 군님 할 수 있었던 것은 군님 하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멋진 눈부실 정도로 멋지고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개명을 하나하나 지킨 것만이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커다란 간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 단 한마디로 드러낸 최고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물 왕의 자리가 지나가고 모든 부귀 영화가 지나가도 영구히 자기에게 남을 자기 고유의 것 그거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거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진짜 소유물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의미에서의 소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이다 할리야 이런 고백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별로 재미없어 흥미없어 이 말씀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냥 졸릴 뿐이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말씀이 영원한 나의 소유물 왕의 자리보다도 더 훌륭한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다이슨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체험한 자가 이 말씀의 의미 맛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이 입원했을 때 병원에 병문안을 갔더니 처음에는 만화책이 있었고 단편소설이 있었고 추리소설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책이요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 가장 위에 조그마한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가 죽기 직전에 어느 날 병문안을 갔는데 성경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만화책 추리소설책만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디 갔어 성경을 버렸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잠시 찾아보니 가장 밑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성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돌연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므로 알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건 자기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때 과연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이 그때까지 내 안에 있는가 구원주로서 마지막이라도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열쇠로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저 허무하게 육신을 떠날 것인가 예수의 이름조차 숨이 끊겼을 때는 놓아버리고 마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예수의 이름조차 놓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세상에 살아선 안됩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잘자라고 인사한 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는 분들 많이 있지요 아침에 아침에 아침밥을 준비하고 밥 먹으라고 불러도 안 남아서 왜 그런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서 죽은 지 일주일 한 달 몇 개월이 지나도 죽은 것조차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활 보호 등등의 후생성의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한 달 이상 그런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홈케어 매니저 등등의 사람들이 고령자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방치되어지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들을 찾아보면 이런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지 못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체가 이미 백골화된 후에 발견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도 좋은 게 사람의 인생이 아니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본 것은 믿음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믿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정돈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 코로나가 터지니 모두가 공황상태가 되어서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어찌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마스크를 2중 3중 마스크 위에 마스크를 덧붙여서 마스크를 끼고 믿음이 불신앙으로 달리는 게 가속도까지 붙어서 마스크 하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돼서 마스크 위에 또 마스크 그 위에다가 또 무슨 아크릴판 같은 것을 2중 3중으로 차단하고 비말 차단하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 두 개 세 개 끼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마스크 쓰고 또 아멘입니다 아멘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이십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이 마스크에 걸려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아멘을 방해하고 삭제하여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앞으로의 시대에 코로나는커녕 더 심한 어떤 일이 벌어들지 알 수 없는 예수 예수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도중에 절대로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당연하게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런 환란들이 이것보다 더 심한 환란들이 닥쳐올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국의 목사들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때에 교회를 떠난 자들이 지금 다시 교회를 돌아오지를 않고 있답니다 몇백만 명이나 있답니다 여러분 2만 개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몇백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칭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또 무슨 환란이 터지면 또 얼마나 지금 이런 상태죠 양다리 걸친 상태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이 아니라 총리가 왕이고 본디오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뭐가 틀립니까 2000년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2000년 전의 사람들 저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저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종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한 나를 쉬게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의 안에 왔다라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의 안에 왔는데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로서 육의 교사가 아닌 영원하신 영적 스승이시며 지도자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느냐 너는 언제 그렇게 나를 인정하였고 언제 나의 역사를 구하였느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2000년 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건 아니 설령 코로나에 걸렸다 일지라도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 예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수명 잘 살다가 죽은 죽을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 합시다 이거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죠 육신은 어떤 무슨 병에 걸려서 마지막은 대부분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 병이건 절병이건 아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심장에 멈춰서 죽죠 그렇다면 그것도 심장의 병입니다 최종적으로 심장 박동에 멈추겠죠 그렇다면 심장계열 병환으로 인해 심장의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심장계 병환으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심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계속 박동하겠죠 그렇다면 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죽음으로 수명을 살던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합시다 마지막에 심장에 멈춰서 죽거나 감기 걸려서 죽거나 암에 걸려 죽거나 코로나에 걸려 죽거나 결국은 사람의 마지막에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크리스찬은 코로나 심장병 암에 걸려 죽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믿음만으로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이라도 먹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초신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쓰러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쓰러져서는 안 될 교회가 쓰러져서는 안 될 믿음이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흐트러지거나 쓰러진다면 오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택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의 이름 그 천국의 열쇠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아멘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 세계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재난들이 사실 그 재난들에 대해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일본이 지진의 위험도가 제일 높다? 저는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지질학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라고 인간의 지혜에 의한 판단일 뿐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하라 명령을 받고 난 뒤 지금까지 때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일본이 지진의 위험이 가장 높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일본이다 라고 선언했죠 왜냐하면 제가 동경에 있는 한 동경이 망할 정도의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쁠 정도의 지진은 일어나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지진은 아니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것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태풍 때문에 날아갈 일 없으며 지진 때문에 지진이 저를 삼킬 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위에 오인하여 폭격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주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2년 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아버지라도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인하여 폭격하신 일은 없으시죠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창고를 여는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권세와 약속 여러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열쇠입니다 어찌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열쇠에 비유하셨을까요? 듣는 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듣는 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당신이 열쇠가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별명은 열쇠입니까? 그렇다면 아마 화내겠지요? 지금 제가 당신이 열쇠입니까? 라고 하니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주 쓸쓸한 얼굴을 하시네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말 열쇠가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열쇠다라고 예수님은 비둘기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애노공원에 비둘기가 오면 우리가 쫓아내지요 예수의 성령이 어찌 비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유인 거죠 비둘기처럼 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을 뿐이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졸다가 듣고는 아 예수님이 열쇠래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뒤에 열쇠 하나 누가 떨어뜨린 거 지금 주워놨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네요 몇 개월 지나도 열쇠를 잃어버렸지만 찾으러 오지 않는 그런 열쇠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 예수님은 열쇠로 비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이렇게까지 존중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너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죠 왜 안 놀라시죠 여러분?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셨지요 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천지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아니 왜 저쪽 사람들만 아멘하지? 아멘하죠?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직 꿈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직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몇 개 있습니까? 구원주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이름은 하나 예수입니다 나머지는 수식어 그분을 설명하는 수식어일 뿐이죠 여러분 뭔가 울림이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번뜩이는 깨달으심이 없으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하며 믿어야 하며 하나님으로서 불러야 하며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고 전해야만 할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수식하는 이름이 아니라 수식하는 수식어와 같습니다 장식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열쇠가 아니십니다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십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들 안에 고스란히 들어오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조차 여러분들은 보호하심을 입으며 피난처가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아 이건 안되겠다 아 이건 좀 곤란하겠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공간 속에서 살아도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쇠가 열쇠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쇠가 되며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가 됩니다 다윗의 실패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성벽이랍니다 단단하게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는 성벽 조금의 틈도 없는 성벽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4, 5년 전에 요찌야에 있었죠 그때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EMC의 선망을 품고 오신 분이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장면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동경 EMC의 예배당의 그 건물의 겉부분이 이것보다도 더 뾰족한 예를 들어 바늘 같은 바늘 같은 것이 예를 들어 그 밤 밤 껍질이 가시가 도쳐져 있지 않습니까 밤 껍질 밤 껍질에는 가시가 있죠 멍게 이런 것도 보면 가시가 있죠 먹는 밤의 밤 껍질에 가시가 도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예배당 바깥부분이 가시같이 성벽과 같이 되어 있어서 귀신이 오다가도 찔리고 그래서 침을 받을 수가 없고 단단한 성벽처럼 되어 있더랍니다 EMC 교회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 성벽 안에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과 주의 성령께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면 찔리고 아마 많이 공격하려고 왔다가 찔려서 갔을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는 이분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동경에 가도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우리는 3일 금식할 때 손님 오면 곤란하니까 죽게 기도하였더니 이분이 온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저의 팔을 팔베개처럼 베고는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을 만지니 마치 냉장고 냉동고 냉동고에서 꽁꽁 얼어붙은 얼음덩어리 같은 얼음덩어리 같은 손을 얹은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사람인데 얼어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서 제 마음이 녹아들 정도로 너무 가엾어서 아 이 사람을 어찌할까 하며 머리부터 온몸을 쓰다듬어 주었더니 얼음이 녹았습니다 얼음이 녹고는 보통의 몸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나는 확신을 얻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전도사가 되셨고 우리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당시 그 섬기고 있었던 몇 천명이나 모이던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어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월이나 명절때가 되면 안부인사가 옵니다 안부연락이 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정말로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과 연합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 이기도 목사님께서 오셨죠 5만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이 다 5명밖에 없었다라는 간증을 여러분들 신학생들 들으셨지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교회를 비유로 말씀드릴 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절단되어있는 교회가 절단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었다는 말씀드렸죠 몇만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흰옷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나름대의 기준으로 믿음에 서면 그것은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한다면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 한 번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계속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못 박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결과는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며 유다서 1장 3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단 한 번 구원 해내셨다 그러나 다시 또 저들 중에 믿지 않았던 자들을 멸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 아니 애굽에서 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았기에 다시 저들은 멸하였다는 다시 저들은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노라 고백하면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주어지죠 요한에서 요한 보금 1장 12절에서 그것이 영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빠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은 당신 뿐 아니라 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대사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맡겨주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사용하지 않는 자도 있는가 하면 받은 것을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열쇠를 스스로 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체 잘못하여 잃어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자기가 실격자가 되었는지 어디서 자기가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언제든지 명확하게 틀림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사탄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박하고 언제나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와 같이 깨어있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여러분들 서셔서 절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으시도록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힘이 바르게 열심히 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란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일은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재앙으로 멸망으로 빠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보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믿음으로 열 수도 있으며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께서 막히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와 같은 믿음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도 이 모든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 많은 능력을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도 믿음의 능력도 본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답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천국의 열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앞으로의 인생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동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 나머지는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열쇠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열쇠를 꼽으면 주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열심히 다합시다 먼저 우리가 이제부터 구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은사적인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에는 없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이지요 어떤 일이 있다랄지라도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다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쓰러질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의 은사 먼저 오늘부터 열심히 그 믿음의 은사부터 구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마음의 결정안 결심한 분들은 아멘으로서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3창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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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